카나리아 바이오가 좀 특이사항이 하나 있었어요. 이런게 잘 안나오는데 장개장전에 대량매매 공시가 떴어요. 대량매매 공시. 그래서 이게 시간의 대량매매라고 장개시전에 200만주나 되는 하루에 나올 거래량을 이미 장전에 이렇게 던지고 사고하는 주체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때 생긴게 개인이 한 706만주 외국인이 166만주 기간이 101만주 이렇게 매수를 하고요. 매도 물량 보니까 개인이 594만주 외국인이 167만주 금투가 114만주에요. 이렇게 되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매수쪽이 좀 더 우위를 가지는 그런 현상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그대로다. 놀란거에요. 그러니까 수급이 갑자기 안붙어버리죠. 장개신 이렇게 나와있는 거래량을 보면 보세요. 이 거래량의 거의 80% 이상이 개장하고 나온게 아니라 개장전에 나왔다는거에요. 그만큼 여기에 거래를 놀래가지고 수급이 안붙어버리는 상황이 왔는데 이런 이상징호가 나오는 종목들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던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던가 둘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뭐랬죠? 카나리아 바이오는 4800선 여기 강한 지지만 안뚤리면 무조건 홀딩해야 되는 경우고 여기까지 안떨어지면 상승폭이 너무 높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61선 위에 다시 안착이 된거 보니까 오히려 상승하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고 하지만은 정말 이게 참 웃겨요 진짜 웃기고 아무튼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가 여러가지 요소가 호재로도 작용하고 악재로도 작용하지만은 이제 계속해서 지금 적자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카나리아 바이오가 보세요. 이렇게 적자 이렇게 적자. 그러니까 아직까지 재물을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은 원래 작전주는 맞고 이전에 대선을 활용해서 바로 올린 종목도 맞고 보수 쪽의 정치 자금줄로도 그런 의심도 많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결국은 작전주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시청도 꽤나 높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끝은 박살날 수도 있지만은 분명히 총선전으로 해가지고 한방 크게 또 해먹으려는 그런 모양새가 나올거에요. 그래서 이번 목표가는 제가 만원까지는 줄 수 있습니다. 손절가 목표가 정확히 말씀을 드렸어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뭐 수급도 수급이지만은 오히려 기간 쪽이 외인들이 더 많은 물량을 들고 가려는 거 보니까 요 정도면은 그래도 좀 상승을 바라볼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 만원 손절가 4,800원 분명히 말씀드렸죠. 문제는요. 이게 그냥 현재 나왔을 때 손절가 목표까지 정확한 이 대응 전략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 단가 이 평균 단가에 따라 또 달라져요.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진짜 가격대별 대응 전략을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아마 막상 목표가 이런 거 근처 손절가 가도 머뭇거리물도 많겠죠. 또 제가 영상 안에서 100% 말씀 못 드리는 그런 정보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민감한 정보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제가 싹 다 풀어버리면 문제가 생길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나 아는 정보가 되면은 정보의 희소성이 사라질 테고 그렇게 되면 돈 벌기에 당연히 날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정보는 제가 다 못 알려드린 점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그래서 그래도 정말 알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필요한 분께는 제가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가격대별 대응 전략 그리고 이 카나리아 바위에 공개되지 못한 정보들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그분들을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하세요. 저한테 위에 제 개인 번호 오픈해둘게요. 0-5929-7823 여기로 이렇게 카나리아 바이오 딱 이렇게 세곱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답장으로 알려드리던가 할 테니까 이제 제가 가격대별 대응 전략 그 다음에 카나리아 바이오 제가 그 영상에서 공개하지 못한 정보 함께 알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카나리아 바이오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들 주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다들 뭐 주식하는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회복되고 있는 종목도 있을 테고 수익 중인 종목들도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이 물려있는 종목이 대부분일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정말 행동이 중요해요. 그래서 토네를 보았을 때 했던 행동 그러니까 수익을 봤을 때 했던 행동 이거를 구별을 지울 줄 알아야 하거든요. 주식은 정말로 단순해요. 정말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이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다가 정보를 얻으려고 뭘 하죠? 이것저것 또 영상 찾아보고 공부하시고 그런데 영상 찾아보면 다들 뭐라고 해요? 다 좋대요. 무조건 올라간대요. 여러분들 보셨던 영상 다 그럴걸요? 대부분의 영상들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만 하지 손절가 이거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손절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 생각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뭐 산프로티비, 선대인, 배경 뭐 이런 거 다 보면요. 다 좋다고 해요. 뭐 삼성전자나 네이버 이런 거 좋다고 하는데 이거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다 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뭐죠?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사실상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닌가요?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지 그런데 저는 다 말해줘요. 제가 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사람은요. 인간이 우리가 일단은 사람이란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뭐냐 재미, 흥미 이게 없으면은 사실상 돈을 못 벌어요.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해야 재미가 있겠죠. 무슨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 이야기 안 해줍니다. 맨날 뜬구는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이만큼 클 거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정작 궁금한 거는 이게 아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 그때 살 걸 아 그때 팔 걸 이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여러분들 그만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해결해드리자 제가 뭐라고 했죠? 50에서 딱 여러분들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테마 주도주 이거를 그냥 하나를 선정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돌아올 테마를 딱 미리 선정하는 주도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안전하게 수익 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더 이상 물리기 싫잖아요. 일주일 자 일주일 안으로 일주일 안으로 어떻게 상승할 테마를 미리 선정하는 거 이게 정말 메리트가 있어요. 이 테마 주도주를 잡으면요. 좋은 게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거의 없어요. 손해가. 그런데 이게 맞아버리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것도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카톡방 많이 들어와 계세요. 보시면은 실제 카톡방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수신호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 사신 분들 이렇게 사신 분들 나오고 수익인증도 해주시고 해요. 여기 나와있는 카톡방 그대로입니다. 저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매일매일 수익이 나게 보일 거예요. 1일차 2일차 3일차 매일매일 수익이 나아요. 실제로 들어가 보신 분은 아실 거고 이미 들어와 계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신 말씀들이 진짜 고수가 나타났다. 사실 수익자료 너무 안 와요. 근데 너무 많아서 딱 깔아버리면 여러분들도 뭐 안 보여요. 맞잖아요. 수익자료는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다 보여드린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보면 뭐라고 했죠? 아까 강조드린 게 딱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는 소액이에요. 주식 투자에서 소액이에요.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들은 많은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 남의 말 듣고 매수할 때 정말 적게 매수해야 돼요. 진짜 적게 시작해야 돼요. 맞잖아요. 적게 시작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이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하다보면은 여러분한테 무언가가 생겨요. 이 무언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리고 재미예요. 재미. 돈 버는 재미.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 그 재미를 좀 겪으시고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해보고 그때부터 시대를 좀 늘리셔도 금방금방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도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그리고 천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이거 시간이 다 해결해주는 요인이거든요.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시라 이거예요. 한 종목당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10에서 30% 여기 보면 26%, 18%, 13, 24, 19, 32 최소 10에서 30%는 나야지 이게 수익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야 수익분 맛도 있을 거고 보시면은 매일매일 수익 나고 100만 원 투자로 월급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은 단타가 답입니다.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또 자신감 회복되고 벌어들여가지고 그대로 복리효과 누리셔서 이제는 한 번 매도할 때마다 100만 원, 200만 원 따니까 바로 수익 나시고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늘어난대요. 꾸준한 수익이 결국 중요하다. 이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그래서 또 이제 이 방은 또 어떻게 들어오는지 설명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카카오톡방 들어오신 거 정말로 간단해요. 생각보다 보시면요. 여기 채널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밑에 채널 링크가 있어요. 카카오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채널 링크가 있는데 그대로 카카오톡방 링크를 누르시면 뭐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온다?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나올 거예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제가 원래 오픈해놨는데 이게 그냥 오픈해놓으니까 하도 광고업자가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벌어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은 카카오톡방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상단에 제 전화번호 오픈해놨죠. 여기에 간단히 단톡방이라고 딱 여기 세 글자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만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는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라면서 정말 주식을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단톡방 여기 들어오시면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특히 여러분들 어디 물어볼 것 없는 재무제표랑 공시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알 때도 없고 이거 즉시 즉시 제가 바로 답해드려요. 다 해석해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언제 오를지 모르는 급등주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게 수익을 착착 쌓아가며 아까 말씀드린 시작은 100만원이지만은 이거 1억 10억 만드는 거 이거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서 불을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 채널 구독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단톡방이라고 딱 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제가 텔레그램방도 하나 같이 운영 중이에요. 보시면은 텔레그램방도 하나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생각보다 정보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도 같이 들어오세요. 빌모로는 얘는 바로 딱히 안 걸려있어요. 그냥 아까랑 똑같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냥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면 카카오톡방 링크 밑에 바로 텔레그램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셔서 그냥 이건 바로 들어와지니까 들어오셔서 아는 정보 주식시장이 어떻게 현재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가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생각보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꼭 텔레그램도 들어와 계시길 바라면서 아무튼 이제 뭐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들도 이제 소액으로 점점 하다보면은 분명히 1억 10억 생기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금까지 사고 싶었던 명품 자동차 집도 내신 말은도 꿈이 절대 아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카톡방 들어오시면은 다시 뵙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